どんどん 初めて! 세MPTE! 안녕하세요, SEMPTE입니다! 저희가 타이틀곡 Ready To Love 명어법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따라해주세요. 네넷! 렛츠고! 렛츠고! 이번엔 쉬는 동안 이렇게 봤어 야유로워 볼 때도 여기까지 쉰다고요? 괜찮은거죠? 괜찮아요? 흠 같이 쓰잖아요 여기까지 쳐요? 여기까지 쳐요? 제가 그냥 합니다 네 곁에 Forever 내 손을 잡아 이제 날 믿어 그럴 수 있게 You give me purpose 또 추네요 이번 뇌만 호흡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여유롭게 좀 추시는 느낌 빨리 듣고 볼 수 있는 맞죠? 여기서 원하는 호흡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오우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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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곁에 노래 봐 내 손을 잡아 이젠 날 믿어 그럴 수 있게 하루하루 쌓여갈수록 내 감정도 더욱 매일 복벌의 웃음과 내 손을 잡아 하루하루 하루하루 날 믿어 내게 말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꼭 견뎀 말 네 곁에 노래 봐 네 곁에 노래 봐 네 곁에 노래 봐 왼손을 잡아 이젠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그럴 수 있게 그럴 수 있게 이번엔 팀파퍼 승철 정한지 수준 1순여 포도 지은 병원 민규 성민 승관 한솔 찬 세븐틴 이번엔 비교적 많이 출데요 진짜 이번엔 저희 앨범 제목이 You're Choice잖아요 그쵸 You're Choice예요 왜요? 조금 쉬시라고 그러면 선택 그러면 선택이니까 네네 You're Choice예요 잘 연습하셔서 저희 앨범할 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기대해주세요